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연예계도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룹 피프티 피프티도 새 시작을 알려왔는데요. 얼마 전 피프티 피프티는 분쟁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데뷔 후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유일하게 돌아온 키나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로서 수상했는데요. 키나는 이렇게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신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전홍준 대표님을 비롯한 어트랙트 식구분들, 임원직 분들,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라고 홀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일어나게 해주셨던 건 항상 허니즈 덕분이다. 정말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좋은 음악과 앨범으로 꼭 보답해드리겠다. 감사하다라고 응원해 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도 키나는 따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키나는 소속사를 통해 한결같이 한자리에서 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응원해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우리 허니즈 제가 더 많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다시 한 번 피프티 피프티의 노래로 한 번 더 즐거움을 드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키나의 소감을 통해 피프티 피프티 이기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 이기 데뷔 시기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현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이기와 새 걸그룹 멤버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이기 멤버 발탁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진행되는 내방 오디션에도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생기며 성황리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그 중에서 4,5명의 멤버를 발탁해 이기 연습생 멤버를 뽑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연습생을 선발하기 위한 오디션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과 태국 등 해외까지 열린 다양한 오디션을 통해 추가적인 멤버를 발탁한 뒤 최정리 연습생들을 뽑아서 이들 가운데 이기 멤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피프티 피프티 이기 역시 1기와 마찬가지로 4인조로 구성될까요? 어트랙트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5, 6인조가 될 수도 있다고 전해왔는데요. 아직 몇 인조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뽑힌 연습생들은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으로 인지도가 있는 연습생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데뷔 시기는 확정됐으며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재대뷰가 일어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프티 피프티로 데뷔할 경우 직접비 상환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투자됐던 직접 투자비는 큐피드로 대부분 상환이 됐습니다. 남은 건 추가적으로 앨범을 발매할 때 드는 비용과 3, 4개월간의 연습생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렇게 피프티 피프티가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는 동안 기존 멤버였던 3인은 어트랙트와 소송 진행 중인데요. 세 사람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패소했으나 어트랙트가 먼저 이들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그들이 원하던 자유의 몸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어트랙트는 지난해 12월 19일 세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기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담 파기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버기버스와 안성일, 비이사, 그리고 3인의 부모 등에게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130억 원가량의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인 측에서 30일 이내 답변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트랙트 측에서는 답변서를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트랙트는 민사소송 위약벌 30억과 손해배상급 100억으로 아란 시오, 세나에게 각각 10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는데요. 이는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훨씬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은 부진 정연대 채무로 총 12명의 대상자가 발생했고 공동 운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진 정연대 채무 방식에는 책임 소재가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주동자에게는 20%나 30%를 물릴 수 있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은 5%도 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연대 채무는 여러 사람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로 모두에게 같은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채무자가 각각 독립한 채 채무 전부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그 중 누구든 한 명이라도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 역시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를 피프티 사태에 대입해보면 우선 어트랙트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그 잘못이 전 멤버 3인과 그들의 부모 6명, 더기버스 3명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어트랙트가 되어 채무자 12명 중 누구든 한 명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변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채무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특약이나 합의가 없다면 12명에서 100억 원을 나누게 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한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같은 비율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돈이 많아서 100억 원을 갚으면 나머지 11명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갚아줬으니 나머지에게 돈을 갚으라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 채무입니다. 하지만 어트랙트는 부진정 연대 채무를 제기했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는 연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로서 여러 사람이 각각의 독립된 채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연대 책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사유가 생기더라도 변제 등의 채권 목적 달성에 대해 다른 채무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일부 또는 한 명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연대 채무와는 다른 점입니다. 또한 누가 얼마를 더 갚아야 되고 덜 갚아야 되고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연대 채무는 갚아야 될 돈을 똑같은 비율로 책임을 나누고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진정 연대 채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12명 중에서도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이끈 인물이 있겠죠. 그냥 끌려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이 일어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어트랙트에게 분쟁 상황을 일으킨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밝히겠다며 증언을 할 테니 고소해서 빼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 정말 정확한 증거물을 제출한 인물의 뜻을 받아들여 어트랙트에서 고소 대상에서 3명 정도를 제외를 시켜주게 된다면 나머지 9명이 100억 원을 갚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2명일 때보다 9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1인이 지게 될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갈등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세나, 시호, 아란 측은 새 소속사를 물색 중인데요. 최근 3인의 팬클럽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3인의 법률 대리인에게 연락해 팬들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지원할 방법을 문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팬클럽에 따르면 3인의 법률 대리인은 현재 소송을 통해 결과적으로 원하던 전속계와 캐지를 상호간 통보를 통해 이룬 상황으로 더 이상 어트랙트의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기에 팬들이 저희에게 특별한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새 멤버는 건강을 회복해 가며 꾸준히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 또 새 소속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음악 활동을 유지해 가려는 의지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3인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50-50 사태가 벌어진 후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도 템퍼링으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는 근절돼야 하며 템퍼링으로 산업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제작자와 연예인들은 퇴출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대중에게도 통숫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힌 상황이죠. 위여곡절 끝에 새 둥지를 찾는다고 해도 이미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 중인 50-50에 대해 어트랙트는 과거의 과오보다는 좀 더 좋은 이야기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현재 어트랙트 미국 지사장에 재직 중인 김세황 또한 이제 미국 현지 언론들은 전홍준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 2024년에도 50-50에 주목할 행보를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김세황은 어트랙트 미국 지사장 및 미국 IT 업계에서도 주목할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김세황은 삼성전자 초청으로 세계적인 음향 전문가이자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오디오랩 총체 김자 겸 하만그룹 부회장 앨런 드벤티어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여러 관계자들과 미팅 및 CES 2024를 찾은 류승환 감독과 영화 제작사 외윤해강 강혜정 대표를 안내해주기도 했습니다. 음악과 IT의 다양한 접목을 위한 김세황의 남다른 행보는 이미 미국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덕분에 어트랙트의 새 걸그룹과 50-50의 본격적인 미국 진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분쟁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50-50와 어트랙트의 활약을 기대해보며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